챔피언을 소개합니다 뭐지? 챔피언 혼자네? 팩스 파이더 아이디 봤거든요? 그 일본어였는데 엄청 긴 일본어? 오른쪽에 킬 로그에 뗄거야 아마 뭔가 수상한 애면은 아 잘못되겼다 챔피언 제거됐는데요? 죽었는데? 뭔가 이돈이 좀 이상하다 발 쏘기가 들리는 것 인가? 발 쏘기 들리는데?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근데 나 총알기 없다 총알기 없어 아니 하복 말고 이거 301 나 혼자 너무 뛰어가면 안돼 잠깐만 아 나 표주지? 좋아 야 이거 딴팀이다 블루다운드 딴팀이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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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빡이 갑온내놔 갑옷 패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Ep 신갑이네 힛 오 미라즈의 부활 어어äs이해애해애 좋아 좋아 빨빨빨빨빨빨빨빨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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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어 미라진 해체하지 못했어 상태가 너무 안좋아 근데 지금 무기 상태가 너무 안좋아 지금 아아 너무 가난하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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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잡았어 이겼어 시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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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시일드가 없다 아 나 시일드 있구나 뭔가 뻘했군 일단 지금 너무 가난하니까 가자 지금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해 너무너무 가난해 이거 지금 당장 누가 달려오는거 아니면 그러면은 그 괜찮지 않을까 토부쳐줘다 토부쳐줘 어 저 친구가 쓰네 고맙다 하복 줘야겠다 나는 추궁탄 찾으면 돼요 경탄메타 가면 돼 경탄메타 초궁탄이다 여기 에너지 탄약이야 여기 조준격이야 여기 샷건 볼트야 레벨 2 여기 에너지 탄약이야 여기 가방도 없네 아니에요 왜 핑테러에요 핑은 많으면 좋은거야 발송이 난다 아래에서 있다 있다 쫓아왔다 애들 저 놈들 믿게 속겠지 왔어 얘들아 근데 파밍 좀 더 해야되긴 해 지금 가난해 어 뭐야 어 무슨거 아니겠지 이거 뒤에도 다른 팀이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운데 우와 아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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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아우어우 우아 아냐아냐 이제 나쁘지 않아 근데 이 뒤에 다른 팀 있거든요 아니요? 걔네들이 여기 안오면 좋은데 아 이거 제거기 얘가 아니었구나 아 잠깐, 내가 포즈가는 거면 어떻게 확신하지? 너무 가난하다 지금, 지금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까진 아닌데 배터리도 없고 지금, 지금 쉐드가 아예 없어요 여기 복지기가 있다 에이, 하나밖에 못만지지만 빨리 만들어야 돼 세명 다 있지? 분명이네? 보급, 보급, 보급 간다 보급 어디갔지? 들어갔나, 이게? 어디갔냐, 얘네? 분명 떨어진 애들 알겠습니다. 케어패키지를 전달합니다 이거, 그거 어딨지? 속이 나는데? 여기가, 케어패키지가 오고 있어 아, 여기구나 이렇게 쓰레기일 수가 아, 이거 낫다 어, 나 아군 발소리가 자꾸 접근 발소리가 나세 여깄다 으아, 막했다, 막했다, 막했다 이거, 한팀이 아닌 것 같은데? 아, 나 쉴드 없다 못싸워, 지금 못싸워, 못싸워 너무 가난해, 지금 계속 도망가자, 도망가자 아, 지금 아예 쉴드가 없잖아, 아예 아, 뭐, 찌꺼기도 없나? 어, 이거 뭐야? 깜짝이야 어, 이거 뭐야?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, 깜짝이야 어, 뒤에 뭐 또 있다 안 돼, 이거 맞고 싶겠다 안 돼, 이거 맞고 싶겠다 어, 헌흑아 밥이네 여기가 없어요 안녕 어디갔어? 다 잡은거야? 쉴드 배치 쉴드를 채우겠어 벽 터치 내가 처리했어, 걱정하지마 공격받는 중이다 아, 이거 어디 있는거야? 저거 어디 있는거야, 저거? 저거, 전부, 만족도, 이라 겟트 쉴드 배치 어디, 어디, 어디 있는거야 이거? 어디갔어? 아야야야야야야야 잠깐, 지거 좀 해야겠어 쉴드를 채우겠어 벽 터치 간난할 수가 슬리드가 없어서 얼마 죽는 중이야 지금 아 룩 위치가 너무 안좋군 너무너무너무 안좋군 아니구나 저 연구실이구나 아 연구실이면은 차린다 차라리 저 시내 싸움이다 아까 저 위에 있었거든요 배터리다 빨리 빨리 이거 슬리드 쏟아야돼 이런거 다 긁어먹어야 돼 이거 10초 남았다 목적을 갖고 움직여라 탁월한 석회기 어 그래도 여기 많이 있다 다행이다 일단 여기서 최대한 시간 뻗기고 있으면 되겠다 일단은 좀 괜찮거든 지금 상태 다시 괜찮아졌거든 여차하면 이거 뒤로 나갈 수 있지 않나 자기장 살짝 어 아닌가 이거 어 이거 자기장 나쁘지 않아요 여차하면 이거 타고 나가도 돼요 앞으로 못 나갈 것 같으면 저게 저기서부터 수직으로 올라가는게 아니고 게이트에 터치하는 순간 바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날라와요 어 릴링 데미지 근데 입긴 입어 근데 지금 이거 문 열고 나가는게 좀 많이 위험할걸 아 이거 타는거 아니고 저 바깥에서 못타요 그거는 표정이 내 근처에 내렸다 대담하군 그닥에 죽겠지만 위에 싸우고 있다 바로 위에 싸우고 있다 바로 위에 싸우고 있다 날이 났어 한팀 끝 분명한 최고의 사리까지 두 분 내나 맞다 슬슬 이동을 해야지 싸우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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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웠다 가자 야 이거 길이 길이 좀 안좋다 아 이거 왜 못 올라가 야 이거 왜 못 올라가 야 이거 못 사는다고 shop 뭐 으아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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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나머지 안있어 여깄다 나이스 나이스 됐다 으아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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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33배죠 당신이 에이펙스 챔피언입니다 만 포인트를 거신 분은 33 배를 얻어서 33만 포인트를 얻었겠죠 어휴 쉴드셋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쫄렸었어 아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퀸 퀸